챕터 11 재접수 벌써 10일이야 챕터 11 굉장히 쉽네 옛날보다 챕터에 대한 이거 스나이퍼인가? 딱 빠져 스나이퍼인데 아니었어 크고 아름다운 냉각골트 아는척해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많이나 있네 여기 작업대 없네? 작업대? 친구야 여기 작업대 있냐 혹시? 어? 그래? 저 지금 옆에 작업대 있냐? 아니었다고 한다 솔직히 라플은 필요없거든요? 라플 별로 안좋아해서 절대 게임하면서 라플을 잘 안써요 거울의 작업대 거울 안에 작업대가 있나? 거울 안에 작업대를 써본적이 없어서 오케 오케 가자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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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는 어디에 있는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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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건의 탄창 크기 너무 중요해 오케 오케 야 고아 오케 활약의 중요성을 조금 됐어요 권총에 다 물방 하겠습니다 저는 쓸만한거?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총 이거면 충분해가지고 아 또 뭐 쓸만한걸 바라질 않는데? 아 깜짝이야 언제마도 부담스럽군요 저 시무룩 캠프는 뭐야? 좋았어 안돼 비용이 12,000원이라니 정말 잘하고 가자 게임 시작한지 얼마나 됐냐고요? 여기 딱 4시간 40분 걸렸네요 지금 간다 여기 아니야 잘 못왔어 열쇠요? 열쇠 열쇠 아까 썼더니 화약같은거 나오던데 갑니다 내가 구하러 간다 내가 구하러 간다 7챕터 7챕터? 나 앞부분 녹화 다시 하고싶다 아까 앞부분에서 멘탈 깨져가지고 챕터 1에서 냉각김 뭐야 아 냉각볼트 만드는 건가보다 또 이거야? 망했다 문이 보려면 됐습니다 문이 보려면 됐습니다 괜찮아 호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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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있어? 또 다른거 여기있어 여기있어 호프만! 어떻게 된거야? 리엄? 너희야? 리엄? 너희야? 너희야? 어디있어? 어디있어? 뭐? 그쪽은? 라보로라업에 있는 곳이야 위치고 있는 곳이야 우리는 뺏득한 곳이야 우리는 거기서는 절대 가야겠다 도착하지 않네 저희는 안내가 필요하지 않았나 너희야? 진리학자라며 딱봐도 함정이잖아 함정 조심히 조심히 호흡 야 오닐이 그렇게 용감할 리가 없잖아 이 자식 심리학자 맞아? 그냥 심리학과 책보고 매운수준 아니냐 저 정도면? 야 내가 병신이야 병신 병의 신이야 이 자식아 내가 근접공격을 올렸지 아 자식이 달리기를 거의 풀로 올려가지고 너무 화났네 이거 저기를 또 들어갈 수 있게 하는거 보니까 여기 또 보스전인가? 뭐? 모든 이 자식들 뭐 이거? 이네 팁이라 누군가의 머리를 떼서 두뇌칩을 해야겠구만 통합 두뇌칩 죽어라 계속 때린다 계속 때릴거야 한번 더 내가 이날을 위해서 병을 많이 갖고 왔지 한번 더 두뇌칩이라 이 친구의 머리를 뽑아가야되는건가 또 누군가가 나타났다 또 누군가가 나타났다 혹시 자신의 머리에 두뇌칩이 있다 또 누군가가 나타났다 뭐 또 누군가가 나타났다 뇌가 있다는 분 계시나요 여기? 뇌가 있다는 분 계시나요 여기? 혹시 자신의 머릿속에 뇌가 있다는 분 계시나요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누가 나왔는가? 진짜 막 하나씩 움직여 아 이거 왜 해보겠지? 위로 올라가야 될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이 우리 아이디어를 내보아요 나 이층 가야 돼요? 자식아 자식아 왜 날 괴롭게 하느냐 야 이렇게 여성분한테 친절한 사람인데 자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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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에 우리 결과가 빠져나오는 델타는 자식아 다행이다 20% 유년의 공무원이 지난 전부 누군지 죽이러 이 경우는 2주간 모비아스 여기 찾았다 드라쿤 중요한 건 아니죠? 설마 너한테 있는 것이냐 빛나는 분 내를 뽑아가는 거라고요? 여기가 아니라? 빛나는 분 어디있지? 빛나는 분 뭐가 낚인거야 나? 여기서 찾는 거 같은데 뇌를 좀 받으러 왔습니다 신뢰가 안된다면 뇌의 칩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미안합니다. 당신 죽어야겠어요. 비밀번호를 찾았는데? 망했다. 0118, 5673, 2704 뇌의 칩이니까 0128에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0128 맞는 거 같은데? OK. Let's see what happens 안돼... 미안해요. 인간의 이기심때문에. 나의 이기심때문에. 어... 아... 감사합니다. 당신의 뇌식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죽을 수 있던 사람이네요. 아... 죽을 수 있던 사람이네요. 아... 죽을 수 있던 사람이네요. 어... 아... 아... 누군... 하나님... 이번에는 또 무슨 시련을 저한테 주실려고... 이따굽니까... 까아... 까아...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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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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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뭐... 모래소도는 어린애만이야. 신났어요. 아주머니 또 오셨네. 저 아주머니. 너무 좋아하셔. 어어... 날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야. 왜 내 스태미노가 이렇게 달았는가. 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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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식아. 빨리! 꼬부가. 갓긴 가더라도. 팀 정도는 괜찮잖아. 음... 멍청하다 간다. 멍청이들아. 퓨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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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또 깨어나겠지 또. 더러웠는데. 뭐야. 퓨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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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파이버베시야! 나만 싫어해 내가 남자였을 불만이야? 나도 사랑으로 돼달라고 교회를 멋있어졌어 남자친구가 있네요 그리고 그녀는 새로운 삶을 보내주셨어 삶은 죽음이야 너는 절대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너는 죽을 수 없어 발에서 불 끄는 걸 됐구나 내가 튄다 작전사 여기 너무 뜨거워 불을 꺼내줄 너는 아직 안 죽을 줄이 너는 밖엔 내가이야 너는. 너는 피하자 아 이게 맞아 안 돼 대머리로 지나있어 이제 이길 수 없다 헉 너무 뜨거운 남자야 나 감당할 수 없어 아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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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대머리로 진짜 아프네 와 젤꺼야 나? 멋졌다 피하네 그치 그치 친구야 까붙지 말자 감동적이야 감동적이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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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엷 위 그치 이 두 канmittel 막 I bang 위 안 옆방에 기계 마더로드님 어서요 와 그 사이에 기계도 만든거야 천체네 그니까 화염방사기 좀 무거울 것 같아 근데 안그래도 벌레같은 속도에 화염방사기까지 쓰면 그냥 기어 다닐 것 같은데 가지마 화염방사기다 고장난 화염방사기 이 친구가 뭘 만들려고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님이래 메이드네 메이드 남자 메이드라니 정말 정말 섹시해 아버지 아들 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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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렇게 유미코를 꼬신거네 역시 사랑에 빠진 남자는 모든걸 버려버렸어요 유미코까지 뭐야 온김에 작업실 좀 하고 와 만들기 좀 필요하죠 사실상 아 이거 좀 많이만들자 이거 만들게 좋았어 일곱구 많이 모아놨는데 또 안만들면 또 아깝잖아요 이거 이정도면 순마고 왔어요 좋아요 만들고있던 기계가 어디있는데 저게 영향력인가봐요 나이 설마요 너 뭐해 뭐해 문에 반했어 문에 키스하고 있어 오늘 너무 좋아하는 여자야 도월러브 진정해요 저거 어떻게 해야되지 저거 저거 어떡하지 이제 그만 헤어져야될텐데 역시 끝까지 문을 사랑하는 친구구나 돌아갔어요 모니코 파괴하는거 잘하지 전문의지 쿠키 반죽 폭발이래요 어디네요? 일단 화장품 갔다 왔어 제발 이 친구들이 말을 오래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은근 짧겠군 얘는 몇 벌 쏘왔어요? 어떻게 왔니? 순간이동했어요 얘? 어, 변경님 어서와요 포파 준비를 하지. 더 긴 말은 필요 없다 야, 나 양손의 꽃이야! 여러분들! 진짜 이브리지는 하렘이 맞군요 아니야, 다시 둘이 됐습니다 인생의 황금기가 5초 만에 끝났다 엉덩이 한방 먹이길 해요, 작정명 정말 엄청나요 미친놈들 폭탄 앞에서 이렇게 터뜨리는 애들은 얘네밖에 없을거야 정말 대단해 미친놈 두 명입니다 토레스는 폭탄과 함께 사라졌어요 양손의 꽃이라니 양손의 꽃 미친놈 두 명입니다 너의 머리를 봐 충분히 빛이야 너의 머리를 봐 충분히 빛이야 비친놈 두 명 Report 배틀그라운드 습관 때문에 아이트로고 아, 사실 savoir 릴리? 너 여기 릴리?